일만 한다고 남친한테 차이고 헤어지고 야근까지 하는데 팔 다 날라가면 어쩌라구 이 결혼은 어차피 망하게 되어있다로 유명한 김차짜 작가님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홍가님이 그 그림 담당한 작품이죠 사내에서는 정숙할 것 최신화까지 스토리 모두 모아 모아 바로 소개해드릴께요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언니 웹케이 입니다 나열은 너무 바쁜 프로젝트와 업무로 남친에게 소홀하게 되고 200일 기념 여행을 앞두고 끝내 헤어지게 됩니다 뭐 일방적으로 차이인거죠 일 때문에 헤어졌지만 여전히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이런 상황 공감되시죠? 한참 미친듯이 야근하고 있는데 컴퓨터까지 다운돼서 히트게 작업한 파일이 날라갑니다 생각해보니 현재 회사 대표 권시진만 아니었다면 자신의 삶이 이렇게 꼬이진 않았을거란 생각이 들죠 사실 여주는 옛날에 대표를 짝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껍데기는 잘생겼지만 인성은 쓰레기에 완벽주의자 하다보니 그녀 또한 너무 힘들어진거죠 분노에 휩싸여 제정신이 아닌 그녀는 퇴근길에 불켜진 대표실에 가서 따지려는 순간 이웃폰을 꽂고 신성한 사무실에서 과선 안될 바게트 빵을 보게 됩니다 어머어머 아무리 대표라지만 회사에서 일해도 되나요? 왜 노크도 안하고 들어왔냐는 적반하장인 대표 어이도 없고 대표가 왜 이러나 싶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묘해지게 되고 두 사람은 밤새 운동을 하게 됩니다 얼굴은 냉미남인데 입만 열면 본능이 지배하네요 두 사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음날 바로 일을 합니다 역시 프로네요 그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과 계속 운동을 해야 한다는 시진 그렇게 두 사람 정말로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끝나곤 언제 그랬냐는 듯 바로 일하는 시진은 이렇게 해야 집중이 잘 된대요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녀에게는 직장 후배인 승재가 있습니다 힘내라고 응원해주는 후배이자 연하남 정말 귀엽긴 하네요 평소와 같이 후배와 대화하고 있는데 시진에게서 사내에서 정숙하라는 토기요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여주에게 스며드는 걸까요? 질투하는 걸까요? 그러다 시진은 탕비실에서 나율과 승재 둘이 회식을 하려고 한다는 걸 듣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미 사내에는 나율과 승재 두 사람이 데이트한다 사귄다는 등 소문이 쫙 났네요 이래서 회사 내 소문이 무서워요 거기다 헤어진 남친까지 회사 앞으로 찾아옵니다 헤어진 사이인데 찾아오는 것도 너무 신뢰요 전 남친이 자기가 차놓고 나율에게 남자 있는 거 아니냐고 소리치는데 남자 여기 있다며 시진이 깜짝 등장하는데요 전 남친에게 통쾌하긴 한데 이런 구질구질한 모습을 보이게 돼서 속상한 여주는 술을 마구 마십니다 너무 취해서 시진의 집까지 가게 되죠 당연히 집에서도 많은 운동을 하고 두 사람 더욱 가까워집니다 갈수록 스며드는 두 사람 개그코도 있고요 작화도 좋습니다 상식과 개념이 부족한 시진을 나율이 어떻게 가르치게 될지 앞으로 두 사람은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네요 관련 자표 바로 아래 써두었습니다 바로 보러 가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웹케이에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